안녕하세요. 호화입니다. TV는 사랑의 식구의 최초 출연자인 모델 출신 배우 석강률은 교통사고로 25세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1993년 영화 소녀 18세로 데뷔한 그는 이후 금요일의 여인 한쪽 눈을 감아요 남자는 외로워에 출연해 훈훈한 외모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1994년 한쪽 눈을 감아요 촬영 후 기가하던 그는 올림픽대로에서 교각을 들이받고 차가 전복되는 사과를 당하며 곧바로 공부입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별다른 외상이 없이 곧바로 의식을 차릴 거라 생각했던 그는 점점 상태가 왁하되 내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와 동고동락했던 절친한 맨저는 광렬이가 만약에 죽으면 자기도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두 번씩이나 라고 그의 아버지에게 제안했고 그의 가족들이 장기 이식을 결심하며 그는 7명의 시안부 환자를 살렸습니다. 배우 김성민은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1995년 연극 배우로 연기를 시작한 그는 2002년 mpc 드라마 인어 아가씨로 데뷔하게 됩니다. 50%의 육박하는 시청률로 시작부터 큰 인기를 얻은 그는 이후 안꽃선년님 환상의 꽃불딩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또한 그는 kbs에는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을 통해 대중에게 친근감 있는 이미지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10년부터 두 차례 투약협의로 구속되며 이미지가 추락했고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2016년 자택 욕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그는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평소 장기 기증을 원했던 그의 뜻에 따라 가족들의 동의화에 신장과 간장, 각막 3개, 장기를 5명에게 기증하게 됩니다. 정동호는 뇌출혈로 쓰러져 향년 40세 장기 기증을 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나운서 오디션 프로그램 kbs2 mc 서바이벌에 출연한 그는 당시 kbs 아나운서 조우종을 대항해 우승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8시 아침 뉴스타임 연예습첩, 주주클럽, 6시 내고양, 금모닝 대한민국의 등에 출연한 그는 2020년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9개월간 투병 생활을 했고 끝내 상태가 나빠져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그가 숨진 지 6시간 이후 그의 어머니도 결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모두를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지인은 소식을 전하며 동호 어머니께서 아시아나 봅니다. 큰아들 외롭지 말라고 손자와 주로 가셨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은 석강연예님 진짜 살아계셨으면 톱스타 되셨을텐데 너무 아깝네요. 다 청국하셨겠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안타깝한 사람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